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가로수길인데요 허팝이 여기 온 이유는 특이한 물건을 많이 파는데 또 가격도 착하다는 플라이 타이거 코팽하게 여기 가려고 왔어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허팝이 목표는 50만원 50만원 쇼핑을 시작해봅시다 돌아온산 있네 돌아온산 한게 사줘야지 또 뭐 사지? 뭘 사지? 뭘 사야 될까? 오! 금을 2천원 밖에 안 해? 자석이네요 진짜 냉장고에 붙여놓는 거 자 잠시만 이거 약간 컵 같지 않아요? 이거 좀 사가야겠네 아 지금 몇 개 안 샀는데 바구니 꽉 찼어 어쩌지? 자 큰 바구니로 옮겨야지 두 번째 바구니 오픈합니다 참 신기한 게 많은 거 같아요 신기한 게 딱 완전 내 스타일 내 스타일 기타 하나 더 갖고 와야겠다 세 번째 바구니 자 뭐지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거 같아니까 신기하고 아 지금 이게 다 허팝 거예요 허팝 거 이건 뭐지? 파리에 이게 불꽃 스파이크? 완전 귀여운데 이거? 오호호 여기 진짜 신기한 게 많네요 엄청 신기한 게 이제 얼추 다 산 거 같애요 이제 어 뭐야 얼간 게 사 가야지? 얼간 게 갖고 가야지? 재밌어 보이는데? 하나 갖고 갈까? 자 이제 얼추 거의 다 산 거 같은데 자 한 바퀴만 더 돌아볼게요 여기 더 있으면 더 충동 구매할 거 같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될 거 같아 어 재밌어 보인다 이거 다 갖고 갈까? 4개 사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총 6박스 나왔는데 지금부터 계산해볼게요 자 벌써 8만원이에요 지금 첫번째 상자인데 자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 박스 계산 끝났고 총 금액 58만5천5백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우와 진짜 많아 여기 영수증이 있는데 영수증이 어디까지야 자 그럼 하나씩 다 뜯어볼게요 자 이거는 외국 같은데 가면 이제 집 앞에 편지 같은 거 오면 이렇게 놔둘 수 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편함 오오 근데 왜 스팸이라고 되어있지? 자 다음으로 요거에 샀어요 요거 아 이거 정말 인싸템이죠 인싸템 오 됐어 장비를 정지합니다 인싸템 인싸템 좋았어 자 우리 연구원도 한번 씌워줘야지 일단 자 다음으로 이거는 풍선인데 무지개 풍선 무지개 풍선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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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됐어 무지개 자 그리고 이거는 도미노 주사위네 오! 그래서 주사위 모양인데 이게 도미노에요 도미노 이거는 저기 그리는 거 같은데? 어... 파워... 파워... 오빠 파워! 자 다음으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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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집게인데 계산기가 있어요 계산기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자 와 대박! 엄청 큰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네 오 이런 섬세함까지 다음으로 이거는 캐치미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인싸 아이템인데 이게 바로 여기서 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 이거... 아 너무 짱이네 제일 크게 해가지고 아 딱 맞아 딱 맞아 딱 맞아 자 그리고 이거 재밌는 거다 이거 재밌는 거 개구리인데 이거 불면 돼 여기서 뭐야 이게 개구리야 이게? 바람 빼면 다시 개구리 자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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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이제 인국사 아이템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하나가 끝났습니다 자 근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봉지 아직 더 남았어 자 빨리 가보자 자 오 이거는 이제 머그컵인데 재미난 머그컵이네요 골프 치는 머그컵 커피 먹으면서 이렇게 쏙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허팝이 정말 좋아하는 거 바로 이거예요 이거 쓰레기통에 달아놓는 농구 골대 이거를 딱 이제 쓰레기통에 달고 자 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딱 넣으면 꼬리! 자 다음으로 요거는 아 여기 바람을 넣어서 동동동동동동동 이렇게 하는 악기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게임 같은 거 할 때 모르시게 시간 타이머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거 약간 허팝젤리 느낌인데 맞죠? 한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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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두 번째 봉지도 끝! 자 세 번째 봉지 미니 탬버린 와 이거 완전 귀여워 완전 귀여워 자 그리고 바로 이게 진짜 빅 아이템인데 이게 물통이에요 물통 운동하다가 목마르면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점점점점 물도 많이 먹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되는 일석이조 아이템 같아요 아주 좋아요 자 이거는 이제 기타예요 기타 딩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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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자 그리고 이거는 트로피인데 허팝은 이거를 컵으로 쓰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컵으로 써볼게요 오... 트로피컷! 와... 물 맛 좋다... 자, 이거 또 유튜브 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거 하나 좀 있어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시고! 스타트! 이거는 뭐지? 아, 이게 그거예요. 엔터키인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에 꽂고 작동시키면 엔터 버튼이 작동이 된대요. 유튜브에서 허팝 검색을 했어요. 엔터! 오, 됐어! 오... 신기하네... 엔터, 엔터! 자, 이거는 풍선인데 자, 바람을 넣으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오, 짜잔! 자, 여행가석이 얼음물 같은 거 해가지고 음료수 넣어놓을 수도 있고 좋은 거 같아요. 이거는 이제 축구 게임 하는 건가 봐요. 오, 미니, 미니! 자, 막았어, 막았어, 그렇지, 그렇지! 자, 어,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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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오, 이거는 당구예요, 당구. 미니 당구도 있어. 우와, 대박! 간다, 간다. 딱! 생각보다 어렵네, 이거. 자, 다음은 이건데 이거는 이제 링이에요. 이 미니, 미니, 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짠짠짠! 우와,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네? 짜자자자! 자, 지금부터 허팝의 드럼전주 시작합니다. 우와, 진짜 많아... 뭐야, 또 있네? 끝난 게 아니었어요. 노란색이랑 샀어요, 무사. 약간 양산인데? 자, 그럼 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머리에 쓰는 농구 골대인데 이거 재밌어요, 이거. 이거는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네. 자, 그리고 여기 공이 있는데 약간 탁구공 같은 건데 이걸 이렇게 해서 오, 넣었다, 넣었다. 자, 그러면 카메라맨이 지금 던져보세요. 아, 정말 못 넣는다. 오? 앗, 오, 그래도 많이 넣었어. 6개, 6개. 그리고 오늘 산 건 아니고 저번에 갔을 때 허팝이 또 사온 게 있는데 이거 서로가 이제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에. 가운데는 100점. 옆에는 이렇게 또 이제 좀 낮은 점수가 있죠? 아, 아깝다. 50점, 50점, 100점. 허팝은 0점. 오늘은 허팝이 플라잉타이거 코펜하겐 가가지고 이렇게나 많은 재미난 아이템들을 사보았는데요. 이게 전부 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영수증을 다시 한 번 보면은 보통 다 만원 미만의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가격 대비 재미난 아이템들이 많았던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동 구매를 좀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재미난 아이템들을 앞으로 영상에서 자주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안녕! 끝! 회사님께 잠깐만. 아멘